대전시가 올해 청년정책 5대 분야 66개 사업에 1,961억 원을 투입합니다.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 21개 사업에 98억 원, 주거 분야 7개 사업에 1,475억 원, 교육 분야 8개 사업에 186억 원 등입니다.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며, 청년정책의 구심점이 될 재단법인 대전청년내일재단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.